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잘 찾고자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시험 같은데 보면요. 집합기호 같은 게 찾을 때 쓰이는 것 같던데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연산자에는 불리언 연산자와 인접 연산자가 있습니다. 밑에는 설명입니다. 불리언 연산자란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지정해 주어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 혹은 기호를 말합니다. 그 종류에는 and or not 또는 and not 등이 있으며 그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d는 집합으로 말하자면 교집합의 연산자로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문서를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and나 플러스로 표시하지만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공백만으로 and 연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마니에서는 그리고 과와미 등의 한글 연산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xpari and 프랑스 파리와 프랑스가 모두 들어있는 것을 검색하라는 의미입니다. xpari라는 단어는 fly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프랑스와 and로 관계를 맺어주면 fly는 검색에서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xpari and 모기와 같이 모기와 and를 맺어주면 해충에 관한 검색을 할 때 유용합니다. or는 집합에서 합집합에 해당하고 해당 키워드가 하나라도 포함된 문서를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or를 사용하지만 플러스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단어 사이에 공백을 줄 경우 검색 도구에 따라서 or 연산을 하게 됩니다. x, 개, or, 강아지, 개와 강아지 어느 단어라도 하나 이상 들어있는 것을 검색하라는 의미입니다. 도까지 포함하고 싶다면 개, or, 강아지, or 동마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찾으려 하는 단어가 불려지는 말이 많다면 or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not은 집합의 차집합에 해당하고 뒤에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를 검색할 때 사용한다. 주로 not이 나를 많이 사용하지만 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x게임나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대하여 검색을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제외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불리언 연산자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색 도구의 특성을 미리 알아야만 합니다. 헬프, 도움말 등으로 설명을 해놓았으니 미리 숙지하시고 검색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검색 도구에 따라서는 검색식에 직접 연산자를 쓰지 않고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경우와 또는 연산자를 쓰거나 선택하는 일 없이 기본으로 and나 or의 연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 불리언이란 용어는 영국의 수학자인 조지 불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사고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던 그는 and or not이라는 이진 연산자를 사용해 이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작용 역시 인식된 정보를 참 혹은 거짓이라는 두 개의 헌언된 정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접 연산자는 두 단어가 모두 존재해야 함으로 and와 비슷하나 두 단어가 일정 거리 내에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and보다 구체적인 연산자입니다. 그 종류로는 리어와 adj 혹은 프리시딩이 있습니다. 리어는 두 개의 키워드가 한 문서 내에서 인접해 있는 경우에 검색됩니다. 불리언 연산자의 and와 비슷하나 좀 더 정확한 검색을 할 때 사용합니다. x2002 리어 월드 2002 피파 월드컵 2002 월드컵 코리아 제펜 월드컵 2002 등이 검색이 됩니다. adj는 앞에 리어와 같지만 순서를 따집니다. 즉 adj의 앞에 있는 키워드가 뒤에 있는 키워드보다 앞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만 검색이 됩니다. x2002 adj 월드 2002 피파 월드컵 2002 월드컵 코리아 제펜 등은 리와 같지만 월드컵 2002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두 검색어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가 두 검색어 사이에 몇 개까지의 단어가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는가 하는 인접 정보는 검색 도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백 단어 이내, 다섯 글자 이내 또는 한 문단 내에 인접해 있는 조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인접 연산자는 보통 하나의 검색식 내에서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인접 연산자로 구성된 검색식은 거의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써야 할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구절 검색식과 인접 연산자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뜰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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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